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저희 케이스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폰 케이스 사실 뭐 지금들도 많이 차에 저거 쓰고 계시겠죠 근데 아이폰 케이스 라는 자체가 실리콘 젤리 케이스 라는 자체가 비싸든 싸든 뭐 고가든 저가든 뭐 이거든 저거든 간에 이게 쓰면 다 변색해요 그쵸 뭐 지정해지죠 아 괜히 또 뭐 비싼 택배에 비해 개통한 당시 때 뭐 물론 뭐 사은품 없는 경우도 있지만 뭐 뭐 이렇게 지나다가 또 이렇게 또 하나씩 사게 되는게 또 케이스인데 뭐 하실 뭐 하나 살라 그래도 어디 뭐 가서 살라 그래도 한 몇천원씩은 다 줘야 되죠 뭐 근데 사실 뭐 구매하기는 것도 쉽지도 않고 인터넷 아이쇼핑이나 이런거 많이들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택배 및 부담되면 사실 현실적으로 또 망설여 지게 되고 자 그래서 저희 이거 저희 카페에서는 쇼핑몰에서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자 뭐 케이스 부담 없어야죠 그쵸 아이폰 케이스만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종류가 많아서 다 못 갖춰 놓구요 아이폰 파이브 부터 현재 아이폰 a 까지 착용할 수 있는 케이스 준비해 놓고 있구요 이렇게 말랑 수명한 쫀득한 케이스 구요 뭐 하단 부분 이렇게 막혀 있고 예 뭐 구 파이브 같은 경우는 뭐 구멍 2개 짜리도 있고 하나짜리도 있고 그런데 조금 스타일은 담아도 요 케이스 요거 우편비 택배로 발송을 못하구요 이렇게 이렇게 발송 하든지 아니면 뭐 포장이 들어와 있는거는 포장으로 이렇게 담아서 에 케이스에 에어 비닐봉투에 이렇게 넣어 가지고 예 이렇게 넣어 가지고 요런식으로 이렇게 잡아 가지고 요런식으로 해서 뭐 어서 하다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려요 우편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분실이나 뭐 파손이라든지 이런거는 저희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추적 번호 같은게 안 나오니까 그거 감수하시겠다는 분들만 구매를 하세요 그리고 아이폰만 구매하기 때문에 판매하기 때문에 괜히 뭐 결제해 놓고 뭐 다른거 아니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보안반품 뭐 이런거는 사실 안되죠 뭐 현실적으로는 뭐 택배비 포함 배송비 포함해서 요거 식스케이스인데 요건 1200원부터구요 예 뭐 충동 구매하기보다는 꼭 필요하신 분들 케이스 뭐 이렇게 돼서 도저히 뭐 어디 뭐 들고 다니기도 뭐하는거 어디가서 사려고 해도 잘 있지도 않고 꼭 비싸기만한 케이스 요렇게 우편 비닐 택배로 장소도 담아서 요렇게 해서 보내드릴테니까 예 우편 배송 조건이구요 아이폰 6,5 케이스부터 있고 아이폰만 판매하구요 1000원부터 옵션가에요 요건 좀 6,6S 같이 소환 사용한 케이스인데 요건 1200원 1200원 아니면 케이스값, 포장비, 다음에 우편 배송비 예 이거 포함해서 1200원 입니다 카드대고 현금대고 다 되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단 추적이 안되기 때문에 추적이 안되기 때문에 배송 분실은 저희가 책임 안진다는거 뭐 방탄필름도 1 플러스 1에서 뭐 1000원부터 이렇게 파는데요 뭐 가다가 파손되고 분실되고는 저희가 책임 못지니까 안전한 우편함 안전한 무슨 보관함이 있는 분들만 시키시구요 그래서 비 안맞게끔 이렇게 포장해서 보내고 방탄필름도 같은 경우는 뽁뽁이 한층 싸서 상자에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자 아이폰 케이스 지저분한거 요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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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렴하게 배송비 포함해서 1200원에 1000원 1200원부터 이렇게 파니까 필요하신 분들 뭐 카톡 주시던지 쇼핑몰에 들어가서 결제해 주시던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거 쇼핑몰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